인천 체육계를 달군 뜨거운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천 체육계 시장, 인천시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처음 민선으로 선출을 하게 됐는데요 인천투데이에서는 체육전문 류병희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셨습니다 옆에 류병희 기자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올해 기존과 달라진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으로 시군구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단체장들이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간선제를 치렀고 선거인단이 구성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현재 시장이 박남춘 시장이니까 박남춘 시장이 인천시 체육회장으로 겸직을 했었던 상황인데 어떤 법 개정으로 직접 체육인들이 뽑은 체육회장이 당선이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8일 날 선거가 있었고 6표 차 되게 박빙의 승부였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나가 계셨던 현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이규생 후보가 있었고요 기호 2번은 강인덕 후보, 기호 3번은 김용모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은 8일 날 선거를 통해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죠 강인덕 후보가 177표를 얻었고요 총 400표 중에 아, 400표 중에 400표 중에 38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유효투표는 389명이고요 네, 전국에서도 유효투표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요 389표 중에 177표를 강인덕 후보자가 얻고 기호 1번이었던 이규생 후보가 171표를 얻어서 정말 박빙이었네요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6표 차였기 때문에 네, 그런 표차를 얻었는데 사실 이번 체육회 회장 선거는 첫 민선 회장이다 보니까 좀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관심도도 높았고 당연히 관심도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인덕 후보하고 이규생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호사가들이 좀 있죠 주변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4.15 총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런 면에서 강인덕 후보는 그거를 좀 의식한 듯이 그러게요 네, 좀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인덕 후보도 어쨌든 좀 그런 시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첫 인터뷰인 어떤 그런 공식 멘트에서 네 정치와 체육은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진정한 체육인으로서 인천의 체육 발전을 이끌겠다 네 어쨌든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직접 인터뷰를 해보셨으니까 강인덕 신임 인천시 체육회장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임기는 3년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번 임기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인덕 회장님은 현재 그 구길전공 기업인이세요 구길전공을 읽고 있는 기업인이시고 지난 20년간 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오가시면서 20년간 인천 체육을 위해서 온다 모신 분입니다 구길전공 그 건물에는 농구장이 있어요 여자 실업팀을 직접 여자 농구팀이 있죠 네 여자 실업팀 농구팀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실 정도로 자비를 털어서 그렇게 열성 있으신 분이고 지난 유정복 시장 때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박남춘 시장이 시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한때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좀 어떤 과열된 관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정치적 입장이 좀 달라져서 잘라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뭐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16일 날 강인덕 씨 체육회 회장 취임식도 가봤었는데 박남춘 시장하고 사이도 굉장히 둔독하신 것 같고 그외로 본인의 취임 일성이 첫 마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뼛속부터 나는 뼛속부터 체육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했을 거면은 국회의원 금패지를 달았지 체육회장에 지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인천 체육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호사가들의 어떤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리병 기자께서 취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기후다 어쨌든 진정한 체육인으로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서 인천시 체육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쨌든 강인덕 회장을 중심으로 10개 공부 체육회가 합심을 해서 인천시 체육의 발전을 이끌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어쨌든 인천시 체육회의 재정 운영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운영적인 부분에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큰 사실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쨌든 민선으로 가면서 독립기구처럼 독립기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정 운영 계획이라고 말씀 재정적 자립도 확보 이것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인덕 신임 회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좀 나오지 않나요 우선 말씀드릴 부분이 그동안 체육의 공공성이 좀 성격이 강했어요 거기다가 지하체 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일종의 공공 영역이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문 경영 시대로 나아가게 된 거거든요 강인덕 회장도 취임 저희하고 취임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전문 경영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영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수익 창출 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체육회가 또는 군구 체육회가 그동안에 시나 군구에서 지자체에서 받았던 그 예산이 그대로 받아쓰게 되면 오히려 단체장들에게 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자립도가 제일 핵심인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정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총 예산이 한 460억 정도 되는데요 꽤 크네요 꽤 크다고 보여지는데 전국에 국제대회를 치른 게 인천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체육회 예산이 커 보이는 건데 따지고 보면 한 300, 한 5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만 빼고 100억 정도 내외에서 시체육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다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고 대회 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용 예산이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군구 체육회를 가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작은 데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인구가 많은 데는 한 8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고 체육회 임원들이 17일 반 회비를 내셔서 운영을 하긴 하시는데 거의 침묵 활동 수준의 예산 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목을 매달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나오던 어떤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민선 시대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그렇게 민선 체육 회장님들이 혹시 우려일 수도 모르겠는데 명예직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여력이 돼서 내가 구 체육회를 위해서 지자체의 체육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수익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과 연계해 한 어떤 주민들과의 고민이 재정에 대한 충당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교를 하면 이런 관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관계처럼 독립된 회계를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어쨌든 이번 민선 1기는 이것이 얼마나 자립도를 확보를 해나가느냐가 임기 내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어쨌든 강신임 회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3년 후에 평가가 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체육회 취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민선 선거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깜깜이 선거다라고 해서 후보자들을 아무리 간선제지만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재정 자립도도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체육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강인덕 회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체육인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똘똘 뭉치고 통합된 입장을 내시면 인천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인덕 회장님께서 체육회를 잘 이끌길 바라면서 인투티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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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